중국이 매년 한 차례씩 개최하는 과학기술 장려대회가 지난 9일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렸습니다. 대회에서는 2016년도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 국가자연과학상, 국가기술발명상, 국가과학기술진보상,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 선정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총 5개 상 가운데서 단연 국가과학기술상이 가장 크게 주목받았습니다. 매년 수상자는 2명 이하로 제한하고 상금이 1인당 500만 위안에 달하는 데다 특히 국가 주석이 직접 시상자로 나서기 때문입니다. 이 상은 당대 과학기술 최전방에서 중대한 돌파를 가져왔거나 과학기술 발전에서 탁월한 공적을 세웠거나 과학기술 혁신과 과학기술 성과의 전환 그리고 첨단기술 산업화에서 거대한 경제 혹은 사회효과와 수익을 창출한 과학기술자에게 주는 상입니다. 유명한 수학가인 우원진과 잡교의 아버지로 불리는 위안 룽핑은 첫 과학기술상 수상자들입니다. 개인에게 시상하는 국가 최고 과학기술상은 지난해까지 총 25명 과학자가 수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대 국가과학기술상에서 자연과학기술상, 기술발명상은 개인에게 수여하고 과학기술진보상은 개인과 기구에 수여합니다. 그중 자연과학기술상은 수학, 물리화학, 천문, 지질, 생물 등 학과와 같은 기초연구와 응용기초연구 분야로 치우칩니다. 기술발명상은 상품, 공예, 재료 및 그 체계 등 분야에서 중대한 기술발명을 해낸 중국 국민에게 주는 상입니다. 과학기술진보상에는 기술개발, 사회공익, 국가안전, 중대한 프로젝트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 중화인민공화국 국제과학기술협력상은 중국 과학기술사업에 중요한 기여를 한 외국인 혹은 외국기구에 주는 상입니다. 고맙습니다.